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은 성령 강림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임할 때까지 너희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의 명령에 순정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자에다 10 곱하기 10입니다 오십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오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십일날 지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했다 바람은 보통 좌우로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은 희한하게 나무도 흔들리지도 않고 희한한 바람이야 소리는 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 그 성령의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120여 명이 모인 그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옷이 흩날리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먼 곳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이는 그 소리가 들어서 모두가 놀라서 그곳으로 그냥 다름질 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호기심으로 가보니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곳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막 벌겋게 불처럼 달고 오르고 그 위에는 각자의 불의 혀처럼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목도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은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 같은데 자기 귀에는 각자의 귀에는 자기 나라의 말 자기의 방언으로 들렸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참 여기에 두 가지의 이 다른 언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2장 6절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사실은 헬라의 성경에는 이게 단어가 좀 다릅니다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글로사 혀라는 얘기야 혀 혀로 말하는 언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알아듣지 못할 언어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스픽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독일말어는 충렌레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주변에서 혀가 굴려가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2장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하는 것은 디알렉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디알렉트라는 말은 랭귀지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상에 있어서 좀 제가 이 원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야 그 역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관한 성령의 기름 무심이 임했어요 제사장 외에는 성전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성전의 언약계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기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가 육신이 몸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됐다 이거예요 듣는 각자의 언어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에게 구분 없이 물붙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나는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하고 특별한 그룹 어떠한 그룹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단일화 일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탄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명령하시기를 사도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했죠 세례 요한을 말하죠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해서 나 뒤에 오시는 일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이건 회개의 침례를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신들매를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크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침례라 침례라는 게 뭐예요 사실 세례라는 그 말은 번역상에 그렇게 했지만 원래 원어는 헬라 원어는 밥티조예요 밥티조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완전히 immerse 아주 완전히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저는 뭐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말하지만 또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세례나 침례는 첫 번째 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는 하나의 예식이죠 성찬과 침례의 예식이 두 가지 예식이 있듯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는 뭘 해요 성령과 불러주는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은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침례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뚜껑을 닫은 채 콜라병을 강에 던지면 콜라병이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는 거예요 물은 옆에 차 있지만 가라앉지는 않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꼬르륵 하면서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잠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나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방언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하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했구나 이것이 외적인 표적이라 표적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방언을 받았거나 다 예언의 은사나 믿음과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을 치유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 다 있지만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겉으로 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다 이것이 유일한 은사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몸으로 나타나는 은사 이것이 뭘 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또한 전인 치유를 위해서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로는 몸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직업이죠 의사라는 직분 자체가 그리고 목회자라는 것은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내가 이 사람의 전신 다시 말하면 힐링 the whole man 전인을 치유했다 이게 내가 이것이 바로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서 헬라우마단은 이 사람의 전신을 치료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전인 치유라는 그러한 번역이 더 원어에 합당한 단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했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그냥 나는 뭐 육신적으로 좀 병들고 힘들어도 뭐 십자가로 알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질병도 영적으로 치유했다 이거야 귀신들을 내 쫓아서 벙어리가 났고 말을 하고 안준병이가 일어나고 허리 고부라진 그러한 사람이 남을 입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인 이러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고 또한 거룩하게 유지되어 외부의 어떠한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입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전인치유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물론 구약시대에도 오순잘날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시대가 열림으로 성전시대가 마감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교회시대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들이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곳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이 이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혀를 주관하실까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관 중에 성경 야거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냐 혀는 작은 지체다 이거예요 우리 몸의 사실은 아주 적은 지체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마치 혀라는 것은 큰 배를 좌지우지하는 티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자가를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제어하기 자기의 뜻대로 주인이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자가를 물리는 것과 같다 혀를 주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혀를 주관하는 그 사람의 말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혀를 주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표 인생항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많은 지체 중에서도 혀를 주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의 은사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냥 초대계 때 있어서 끝나고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끝났다 이런 게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식이 패했지 않았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아닙니까 그때는 방언이 필요가 없죠 그때는 예언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은 시대니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된다 바로 이 종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박목사의 혀를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요 스포큰 워드 혀를 통해서 말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박목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듣고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소멸하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조차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성령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고향에 가셔서 처음으로 회당해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모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여 예수님께서 말씀은 전할 때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침녀를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너는 이 자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 금식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령의 임자심으로 시작이 된 줄로만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은 금식으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하고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또한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확고하게 능력있게 전파되는 능력의 복음의 역사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제3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제2위 되신 하나님 성령님은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 예수 크리스도의 형상은 뭘로 나옵니까? 양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말이죠 바로 양이라는 건 뭘 말해요? 깨끗함을 말하는 것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양이라는 건 희생을 뜻하는 것 희생제물로 드리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표상이 됐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이 비둘기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죠 여러분 과거에 하도 무슨 큰 운동회라든지 올림픽 올리고 세계올림픽, 88올림픽, 아시안올림픽 어떤 체육행사 이런 게 올리면 비둘기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러한 식을 개최를 많이 했죠 그 때문에 비둘기가 다 외국에서 수입된 거야 88올림픽 때 6천마리의 비둘기가 그냥 그냥 한꺼번에 쫙 평화를 상징한다 이게 화합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비둘기가 애물단제가 됐어 그래서 일명 날개 있는 쥐다 날개 있는 쥐다 왜냐 온 병주는 다 옮겨다니 그리고 가진 중금속, 기생충 이거 그냥 날아다니면서 다 옮겨다니 그리고 그냥 지붕에 아니면 난관에 비둘기 똥들이 떨어지고 주차를 해놓으면 그냥 비둘기 배설물들이 그냥 차 위에 떨어지고 아주 애물단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 비둘기 색깔도 사실은 뭐 작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우중충한 회색 빛깔로 바뀌는 원래 비둘기가 하얀 색깔의 비둘기를 진짜 비둘기로 말하죠 평화의 상징이요 화목의 상징이요 화의 상징이요 또한 비둘기는 평생 일부일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절의 상징이야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비둘기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 매우 소심합니다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이 겁이 많다는 얘기 아니라 성령은 매우 신사적이에요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희생의 상징이지만 성령님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업신영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을 매우 중요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범죄하는 것 특히 음란 음욕 이것이 아주 성령께서 예민하신 거예요 왜 육신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좀 귀여워서 가까이 가면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휘이 날개치며 날아가거든요 성령께서도 성령이 모욕을 받으시거나 성령이 더럽힘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성령은 뒤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은 상심을 잘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딴짓할까 봐 시기하신다 이거예요 질투하신다 이거예요 죄짓지 않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습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강팍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여러분 침울하거나 성령 받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은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이 어떤 경우에도 항상 보아라 기쁘하라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 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게 된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양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행하신 사육인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니 내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는 바로 파라크레투스 오순절날 마가의 타락방에 내리신 성경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파라크레투스 그때부터 언제까지 교회가 공중 들림 받아 올라갈 때까지 주님께서 공중에 제림하실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시대는 마감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마귀의 666 적그리시도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침투하여서 마치 거북선처럼 외선을 격파하고 침투에 들어가서 아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념을 받고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과 사도들이 안수할 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안수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안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베드로는 피로 말마 너희 죄가 사암을 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임했어요 아 저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네 막 말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안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러네 그렇게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안수할 때에 저들을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미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니고 데모가 아니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납니까 이렇게 이해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물로 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태가 물로 양수로 채워져 있잖아 물로 태어나는 거야 자연스러운 탄생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으로 탄생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 거듭나게 하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는 오직 대리모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에요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청자로 임해서 이렇게 합해져서 그런 교리는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DNA가 섞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쫙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화 되었다 이거야 성육신화 되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피를 섞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왜?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그럼 예수님도 죄 가운데 태어났게 원죄가 있으시게 태어났대 그래서 그것을 싹 감추기 위해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교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은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영적인 그리시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돈을 은행에서 차용했어 집을 사기 위해서 차용했다 그러면 보증일을 세워야 되잖아 보증 아무렇게나 잘못 썼다가 재산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란 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도장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막 목장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섞일 수가 있는데 뭘 보고 아 이건 김신의 말이네 아 이것은 서신의 말이네 이신의 말이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엉덩짝에 불도장이 꽉 있는 거예요 이건 김신의 말이야 이건 내 것이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불도장이 여러분에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 마귀가 범접질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일 수는 있어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미혹과 거짓말로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여서 그냥 코를 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속지 말라 이건 마귀의 말이야 너 생각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기 전에는 좋아해 있는 취미생활도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흡연하는 것도 20대 초반에 제가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담배를 피운다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지를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끊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야 모든 취미가 적절하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상태의 취미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넘쳐나는 것도 이 문제야 이것도 하나의 노예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령의 절제라 절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주관하여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은사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 하나의 무기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인생을 좌우지우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은사들 자체는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덕을 끼치는 거라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하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옆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야 어머니와 같은 영이야 저는 그래서 성령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행위나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아니야 관위야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 아주 똑똑한 말씀으로 아주 기쁜 그러나 깜짝 놀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교회에 한참에는 아이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만 편해하시나 봐 편해하시나 봐 물론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뭐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됐지 무슨 방언의 은사 꼭 받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실제로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내 삶 속에 별로 적용하지를 않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 누가 내 선물을 누가 줬는데 아 우리 환자 한 사람이 아 그 자기가 만든 조화를 이렇게 가져다 아 이 진료실에 넣으라고 주더라 근데 어떤 다른 분이 와서 아 좀 멋진 조화를 또 주셨어 그래서 그건 좀 뒤에다 놓고 그 조화를 이렇게 좀 보이는 데 놨더니 다음에 와서 좀 화가 났나 봐 자기가 그렇게 한 조화는 저 뒤에 가세요 그거 주세요 제가 가져가고 다시 다른 걸로 가져올게요 그러더니 다시는 안 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일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의 표적이야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 표적이라 이거예요 그건 첫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축사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하는 능력 사도 바울이 메덴의 섬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독사를 떨어뜯는데도 죽지 않아 몇 초만 숨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깜짝 놀라 그 토인들이 그래서 신이 내려왔다 하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러 그냥 그 바울 앞에 아볼로 앞에 그냥 제사상을 놨잖아요 깜짝 놀라 그러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독이 임할지라도 뱀을 집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독을 마셔도 해암을 받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표적이라 보금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손을 얹은 적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능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를 나는 믿는데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항상 아프고 힘듭니까 왜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왜 우울증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여러분이 별거 없게 하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힘차게 이 보금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인치유의 보금을 증거하는 의사 아닙니까 보금의 전인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보금을 전하라 보금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으로 보금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침념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게 보금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과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 드릴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립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웠답니까? 여러분 성령의 확증을 받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 영생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